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기업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시중임대로의 3분의 1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에 나섭니다. 중공 예정인 연천은통일반산업단지와 지난해 12월 중공된 평택포승지구가 시범산업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자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산업단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산업단지는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면적을 작게 나누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최대 5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입주 5년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유턴기업, 연매출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공공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 방안 용량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임대 입주기업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산업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